자 이번 시간에는 이 애플의 매킨토시에서 MySQL을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. 제가 맥이 없습니다. 저는 윈도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라서 또 지금 공동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임시로 다른 분들이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해둔 동영상과 링크를 준비했습니다. 자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 한글로 MySQL을 설치하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. 뭐 별 내용이 없어요. MySQL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다운로드를 받고요. 본인의 버전에 맞는 그 다음에 설치를 진행을 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 MySQL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하면 이제 MySQL을 구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서버를 구동을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터미널 들어가서 여기에서 명령을 입력한 다음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명령이 입력한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세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요.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. 여기까지 인스톨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윈도우건, 리눅스건, 맥OS건 사용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. 그리고 동영상도 제가 준비를 했어요. 동영상은 한국어로 된 동영상이 없어서 제가 영어로 만들어진 동영상을 찾아서 등록해놨습니다. 이걸 보시고 따로 하시면 되는데 조만간에 제가 맥OS에서 인스톨하는 방법을 제 방식대로 설명을 한 번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. 일단은 급한대로 이걸로 대체를 하는 걸로 하시죠.